자 지금 개봉한 탁페이 인데요 배틀로얄 아까 한 번 지구고 진짜 제트 아킬레스, 테조드 캐럴레스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야 그리고 파운드 도구는 드라이버가 특이해가지고 신기할 것 같습니다 이제 3개의 베이가 배틀 할건데요 동시에 제발 20점 내기 20점 내기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아 20점 내기라고 그럼 15점 내기로 줄일까? 10점 내기 그럼 10점 내기로 갈게요 저거 내가 번갈아 가면서 할게 30, 3, 2, 1 아 잠깐만 그러면 안되니까 얘는 다음 영상에 출연하고 얘 해저드 캐럴레스인데 제트 아킬레스 개좋 다음 영상에 출연하고 제트 아킬레스 3, 2, 1 오! 시아! 시아! 아이씨! 이거라! 키너베우스 제트 버스터 반고해 제트 버스터 아이씨! 아이씨! 아니 다시 해야돼 이 안에가 보인다 아빠가 형광등 비추니까 너무 잘 보여 그냥 바지를 입어 거기 안에 보여 아니 그 바지를 입으라니까 이제 안 보이지 아니 그냥 입어 이래도 안 보이지 자 아까 거는 다 무료이고요 잘 가려고 하는 거였어 아크라스 대결인데 하운드 동거는 어디 갔나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2편은 베틀로알인데요 베틀로알에서 이것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디 세트 시리 투보stage 아이쉣 10점 렉기입니다 체짝클레스 버스트 이 점수는 2 대 0 지금 승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점 렉기이기 때문에 근데 왜 2 대 0이야? 버스트는 2점이야 아 버스트 응 이런거 어떻게 되는거야? 1 1 1 2 2 3 2 아하 우버피니쉬로 1대 1대 2 게르베오스 1점 갑니다 다시한번 레디 셋 스티 투 원 나이스 셀 완벽한 슛 아킬레스가 B점검입니다 아킬레스 스웹앤 피니쉬 점수는 2대2 버스트 아까 어떻게 했나요?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 셀 하하 우버피니쉬로 3대 2대2 무슨거리야? 2대2 레디 셋 쓰리 투 원 2대2인 상황 고 셀 레디 뭐하는거야 나라 이렇게 슛을 쌌어 버스트 피니쉬 점수는 5대2 아니 4대2잖아 4대2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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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한 경기 아킬레스의 속도가 감정당합니다. 하지만 몸버스틱은 결국 세피 피니쉬로 3대6을 가져갔네요. 3점 곧딱합니다. 네, 2, 3, 3, 2, 1. 아킬레스 3점은 버스트의 제왕 아킬레스 나면 정전은 8대3입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버스트되면 제가 이기거든요. 얘 약하네, 약골이네. 레디셋. 케로베우스가 버스트가 잘 되네요. 1, 2, 3. 아, 이건 아니죠? 아니, 잠시만. 뽀동미랑 무효라고 이거 아닙니까, 진짜? 4대8입니다. 레디셋. 꼬마카 내가 떨어져서 이렇게 오호 피니쉬를 시킨 것도 무효 아니야. 레디셋. 아이고, 그냥 무효 아니라고 하자. 네. 4대8. 레디셋. 3, 2, 1. 레디셋. 아악. 점수는 10대4로. 뽀동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그래. 2분미는 이겨주죠. 전에도 이겼으니까. 1, 2, 3, 2, 1. 자, 지금 3분 50 몇 초밖에 안됐으니까. 전에도 10점 매치를 해볼까요? 하운드 도구말입니다. 아니면. 자, 하운드 도구도 매치해볼게요. 자, 레디셋. 레디셋. 이건 그냥 연습게임? 아냐아냐. 3, 2, 1. 제가 치는 겁니다. 레디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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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지 아빠가 편집하지 배틀로열 오늘도 자 오늘 배틀로열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빠가 편집해 주겠죠? 자 배틀로열! 잠깐만 이거 이거 다 할거야? 응 이건 내일 하자 안돼 자 여러분 배틀로열 시작합니다 제 베이든 소개하실 수 없지 저희 배틀로열 규칙 아시죠? 오버피니치 돼도 스피드 피니치 돼도 그냥 저희 나가 떨어지면 오죽지는겁니다 뽀동이가 롱기누스 이기나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승부여서 편집으로 올라갈거에요 자 배틀로열 두번째판 시작! 3 3 2 1 3 3 3 2 1 GO 짠! 버스트! 이겼습니다 첫번째판은 제가 이겼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조립하느라 좀 오래 걸렸네요 이거 찍다가 이렇게 기울여 자 여러분 이 위닝 발키리 탈락입니다 자 자 좋으세요 자 두번째 배틀 저는 베이를 바꾸겠습니다 바로 슬래시 발키리로 슬래시 발키리 저도 그렇다면 저는 그 녀석을 박살내 녀석으로 가지고 5 3 3 3 2 1 걸 슛 버스틱 버스틱 버스트로 케르베우스 또 베베입니다 두번 연속 버스트네요 안돼요 안돼요 이렇게 지면 안돼요 그럼 저도 같은 발키리로 가죠 아니 그것도 안 시키고 내버려겠네 저도 건박싱 자 갑니다 못났습니다 자 갑니다 자 저는 이거는 유니온 아킬레스로 가겠습니다 그정도는 아주 손쉽게 이겨주죠 슉 레디 셋 3 2 1 고 슛 공격해 아킬레스 큰 녀석 너무 셉니다 깜빡했다간 제가 지는 수가 있어요 공격 갑니다 아킬레스 그 지금 스테미나가 근데 너무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킬레스가 진건가요? 빨리 공격해 빨리 공격해 빨리 공격해 답답하라 우와 이겼습니다 안돼 에이스가 저어버렸네요 저는 그럼 이번엔 나이트웨어 롱기누스로 가겠습니다 저 녀석 아주 손쉽게 이겨주죠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 셀 제가 지금 브러디 롱기누스로 교체할게요 네 제발 롱기누스 이겨줘 저의 스팸 미모 저의 스팸 미모 이럴 수 있지? 안 돼 여러분은 롱기누스가 좋네요 자 이제 블러디 롱기누스입니다 오빠 공격으로 상대를 날라버리는 강력한 블러디 롱기누스 저의 스팸 미모 이겼습니다 저거 저 롱기누스가 상대 안 되는 여자가 딱 3명이 있어요 딱 3명이 있어요 딱 세 명이 있어요 먼저 유니온 아키레스 그리고 슬래시 발키리 그리고 그 두 명이 제의 베이죠 자 이겼습니다 어쨌든 데드 피닉스 저는 지크 엑스카리버로 가겠습니다 거의 최강의 배이죠 레디 세트 쓰리 투 원 고쌰 따라잡아 엑스카리버 아니 빨리 공격해 넌 스테비로가 약하잖아 안돼 엑스카리버 흑스레 쏘아주는 자구 결국 죽어버리는 엑스카리버 아니 뭐지 멈춰버리는 엑스카리버 자 이제 제가 이 하운드 도그를 하겠습니다 고기처럼 이름이 하네 하운드 도그 핫도그 레디 세트 쓰리 투 원 고쌰 스프링 없네 이겨 아 거기서 하운드 도그에서 하 빼고 도그 많았지만 하도그 오오 신기한 하운드 도그 드라이버가 신기해서 드라이버가 신기해서 그다음 이렇게만 도는거 리플레이로 보여줄거죠 아 레전드 스프리건이 당하다니 제가 롱초로 갖고 올게요 파 파분일 이거 우리가 널막나면 안대 레디 세트 쓰리 투 원 고쌰 돌려치다만 완벽하게 여러분 파브닐루는 강합니다 유니온 아킬레스도 이게 파브닐루 라고요 둘이 엄청난 격렬한 배틀 하지만 드라이버로 오브이집스처럼 공격하납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하운드 도그 미래 Bam 롱 성형 많음 신mont 용 클라이버로 로 이번엔 슬래시마 기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라이벌 제트 아킬레스!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이 슛! 한 방에 이겨보겠습니다. 내려 찍으면서 업업 공격. 제트 아킬레스랑 붙어왔는데 괜히 썼네. 최강의 베이 제트 아킬레스! 단번에 탈락! 1, 셋, 쓰리, 투, 원! 고이 슛! 레디, 셋, 쓰리, 투, 원! 레디, 셋, 쓰리, 투, 원! 레디, 셋, 쓰리, 투, 원! 그거 좌회전이에요, 혹시?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이 슛! 아하! 그렇습니다! 엄마의 엉덩이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틀롤 승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결혼! 결국 2대1로 오늘도 뽀동이 승! 오늘 배틀롤은 제가 승했네요 그렇게! 결국 결과는 오늘도 뽀동이 승! 아닙니다! 자 치우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재미없었다면 눌러주지 마세요! 아닙니다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뽀동이 승! 아닙니다! 안녕!